미국 뉴욕의 컬럼비아대를 가득 메운 텐트. 농성하던 학생들이 경찰 손에 끌려갑니다. 결국 100명이 넘는 학생이 체포됐습니다.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며 이 학교 교수들도 들고 일어났습니다. 충돌이 커지면서 이제 학교로 들어가려면 신분증이 필요하고 모든 수업은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됐습니다. 동부의 다른 명문대에서도 친 팔레스타인 시위가 격화하고 있습니다. 미국 내에서는 반전 여론이 정차 높아지고 있습니다.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시작된 지난해 말엔 전쟁을 지지한다가 50%였지만 지난달엔 36%로 떨어졌습니다. 전쟁 이래 이스라엘 편에 서온 바이든 정부는 올해 대선에서 표심을 가를 변수가 될지 우려하고 있습니다. 그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